우리 시대의 안톤 체오 윌리엄 트레버의 단편 명작선 미래 오늘은 열두 가지 사랑의 이야기가 담긴 신간도서 미래를 소개합니다. 지은이는 윌리엄 트레버 한겨레 출판 옮기니는 김하연입니다. 이 책에는 표제작인 미래를 비롯해서 전통, 저스티나의 신부, 저녁 외출, 그라일리스의 유산, 그리고 거리에서 무영선생의 음악 등 열두 편의 단편 소설이 실려있는데요. 열두 편의 작품을 통해 열두 개의 작은 세상 속에 경이롭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안톤 체오으로 불리는 윌리엄 트레버는 아일랜드 출신 영국 작가로 2016년 8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영어로 글을 쓰는 현존하는 최고의 단편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과 사랑의 한순간을 펼쳐 보여주는 밀리엄 트레버의 작품은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의 비밀스러운 사연을 풀어가는 작가의 다정한 시선이 우리에게 조용한 위로를 건네줍니다. 이 시간에는 열두 편의 작품 중 저녁 외출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녁 외출은 미래의 열두 편의 단편 중 하나로 한 중년 남녀의 어느 날 저녁 만남의 장면을 마치 리얼리티의 붓을 사용해 그린 것처럼 섬세하고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남을 기다리는 순간과 만남의 순간을 일상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아울러 극적으로 그리고 있는 흥미로운 작품으로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한 사건을 현실감 있는 필치로 세밀화를 그려내기에 더욱 매혹적입니다. 어느 날 저녁 어떤 만남의 순간을 바라보는 작가의 탁월한 심리 묘사와 정서적 조율이 돋보이는 작품 저녁 외출 그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극장의 바에서 사람들은 계속 대화를 나누었다. 2분 뒤 공연이 시작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는데도 음료를 마저 들이켜지 않았다. 빠는 쾌적한 수준 이상으로 북적였고 카운터 바로 앞과 구석까지 사람들로 미어 터졌다. 일부는 객석으로 이어지는 여러 개의 출입문을 향해 이제 막 걸음을 떼고 있었다. 1분 뒤 공연이 시작됩니다. 스피커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순식간에 빠가 텅 비었다. 바에 있는 남직원은 괴짜였다. 얼굴이 침을 하고 뼈와 가죽만 남았으며 안경을 썼다. 낡은 끈처럼 가늘다고 스스로 그렇게 말했다. 여직원은 그보다 훨씬 어렵고 쾌활하고 통통했다. 한 여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떠나지 않고 자리에 남아있었고 떠나려는 기색도 없었다. 그녀는 구석에 놓인 바에 몇 없는 테이블 중 하나에 앉아있었다. 그녀의 주변에 벽에 달린 선방과 의자 위에 온통 빈 잔들이 놓여있었다. 그녀의 잔에는 진토닉이 4분의 3 정도 차있었다. 귀가 안 들리나? 남직원이 말했고 여직원은 극장이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소는 아니라고 말했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물론 잠시 보청기를 껐다가 그 사실을 잊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여자는 두 가지 색조의 초록빛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었다. 한쪽은 트위드이고 한쪽은 방수천인 코트가 테이블의 다른 의자에 걸쳐져 있었다. 여전한 아름다움이 여자의 이목구비를 환히 밝혔으나 그 아름다움이 예전만큼 무심하고 우연할 듯 보이지는 않았다. 금발 사이에 흰머리가 드문드문 나있어서 시간이 불러온 다른 변화들과 잘 어울리는 특별함이 더해졌다. 저 손님 남직원이 말했다.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만 런던은 얼마나 멋진 도시인지 제프리는 정수리에 새하얀 비둘기 똥이 묻은 헨리 해블록경의 검은 동상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4월의 해질녘 빛이 점점 사그라지고 있었고 제프리는 새벽이 이른 아침으로 바뀔 때와 더불어 이 시간에 런던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트레펄과 광장은 길이 꽉 막혔고 느릿한 빨간 버스와 참을성 있는 택시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며 간혹 자전거들이 자동차 사이를 누볐다. 신호등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작은 무리를 잃은 사람들은 신호가 바뀌어 다시 앞으로 나아가길 고분고분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린 듯 보였다. 비둘기들이 자기 구역으로 급강화해 먹이를 찾아 뒤뜬거리거나 서로에게 달려들었고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날아올라 계속 다투었다. 제프리는 헨리 해블록경과 비둘기 거대한 네 마리 사자에서 등을 돌렸다. 그때 조명이 켜지며 내셔널 갤러리의 파사드가 밝게 빛났다. 여자를 기다리게 하면 안 되지. 제프리가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고 지나가며 그 말을 들은 두 소녀가 키득거렸다. 그러나 제프리는 여자를 더 오래 기다리게 했는데 도착하기 전에 세인트 마틴 레인에 있는 솔즈베리에 들어가 벨즈 위스키를 시켰다가 다시 더불이 낫겠다고 소리쳤기 때문이었다. 그에겐 위스키가 필요했다. 정확히 말하면 두 번째 위스키가 필요했다. 그러나 제프리는 자신을 질책하며 그 생각을 떨쳐냈다. 자신이 술에 취하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될 것이었다. 다시 거리로 나온 그는 어디에선가 달가닥거리는 작은 플라스틱 통을 찾아 우비 주머니 속을 지졌고 재킷에서 통을 찾은 뒤 입냄새를 없애주는 사탕 두 개를 입에 넣었다. 에벌린은 남직원의 늙고 지저분한 얼굴에서 푹 꺼진 두 볼과 틀리에서 살짝 뒤로 물러났다. 직원은 다시 한 번 공연이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고마워요. 에벌린이 말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일행을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들어가고 싶으시면 저희가 나중에 친구분을 드려보내드리겠습니다. 티켓을 갖고 계시다면요. 연극 초반에는 입장을 까다롭게 막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사실 그냥 여기서 만나기만 하는 거예요. 극장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에벌린은 두꺼운 뿔테안경 뒤로 남자의 눈에 서린 당혹감을 읽었다. 그리고 그의 혼란 사이로 드문일이라는 생각이 스치는 것을 읽었다. 그는 자신이 도달한 결론을 받아들였다. 괜히 말을 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동료에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각자 티켓이 있으면 두 사람 다 늦을 필요가 어디 있냐고요. 친절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손님. 에벌린이 앉아있는 자리 근처에서 남자가 선반 위에 놓인 잔들을 치우고 축축한 회색 행주로 선반을 훔쳤다. 그리고 자리를 옮겨 능숙하게 균형을 잡으며 유리잔을 더 집어들었다. 친구를 기다리고 있대. 그가 바 뒤에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여직원에게 말했다. 오늘 밤 공연을 보려는 건 아니고. 에벌린은 바 뒤에서 날아오는 시선을 느꼈다. 추측은 나중에 이어질 것이다. 시간이 남아돌 때는 그러는 것이 당연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저 혼자 있는 여자일 뿐이었다. 한 잔 더 마실 수 있을까요? 에벌린이 순간 마음을 정하고 외쳤다. 에벌린은 어떤 사람이 걸어들어올지 궁금해하며 직접 추측하기 시작했다. 오 주여 당치하는 인물이 도착해 불쑥 추측이 끝날 때 그녀는 종종 이렇게 생각했다. 아 안 돼. 심지어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며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척 헛된 연기를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끈덕지게 그녀에게로 왔다. 로이드은행 지점장 합창국의 광팬 알고보니 선실 승무원이었던 은퇴한 해군 장교 사과한 뒤 자리를 뜬 아내를 여인 교수 보드게임 제작자까지 심지어 입을 열기 전에도 이들의 끈덕짐과 미소는 그 아래 여러 죄악을 감추고 있는 듯 보였다. 그녀는 언제나 강박적으로 일찍 약속 장소에 나왔고 이번에도 역시 상대를 기다리며 이렇게 다짐했다. 이번이 좋지 않으면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관둘 것이다. 물론 실망스럽겠지만 오히려 안심이 될지도 몰랐다. 주문한 음료가 나왔다. 남직원은 꾸물거리지 않았다. 그가 잔돈을 가져다 드리겠다고 말하자 에벌린이 고개를 저었다. 감사합니다. 손님. 그녀는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고 한 남자가 열린 문으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여전히 웃고 있었다. 남자는 마치 바가 사람으로 분벼 많은 여자들 사이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야 하는 듯 주변을 둘러보며 머뭇거렸고 긴장감을 감추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온 남자가 고개를 까딱하며 인사하고 말을 걸었다. 제프리입니다. 남자가 말했다. 에비? 아, 정확하게는 에벌린이에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우비는 군데군데 낡았지만 지저분하지는 않았다. 툭 튀어나온 광대뼈가 눈에 띄었고 광대뼈가 잡아당긴 부분의 피부가 팽팽했다. 영양상태가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았다. 흰머리 하나 없는 짙은색 머리칼이 힘없이 늘어져 있어서 여자는 남자가 감기에서 회복 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한 잔 더 하시겠어요? 남자가 신세다운 태도로 제안했다. 견과류나 감자칩은요? 고맙지만 전 괜찮아요. 남자가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 예민한 태도 뒤에 취약함이 있을까? 에벌린은 언제나 세련된 말솜씨를 조건에 넣었고 그 점에서 그는 문제가 없었다. 만약 그가 실제로 감기에서 회복 중이라면 당연히 창백해 보일 터였고 그건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남자는 우비와 파란색 머플러를 벗고 연갈색 코드로이 바지와 잘 어울리는 트위드 재킷을 드러냈다. 제가 장소를 여기로 정해서 놀라셨어요? 남자가 말했다. 조금은요. 남자를 만나고 나니 그의 장소 선택이 놀랍지 않았다. 그에게는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했음을 보여주는 무언가가 있었다. 공연이 시작되면 극장의 반은 텅 비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난처한 상황도 없을 것이었다. 남자가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에벌린은 알았다. 남자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뒤늦게 사과를 했다. 정말 괜찮아요. 진짜 한 잔 더 안 드셔도 괜찮겠어요? 네. 정말이에요. 그러면 제 것만 주문할게요. 바에서 제프리는 와인에 간에 물었다. 화이트 와인 있습니까? 드라이한 걸로요? 있습니다. 손님. 남직원이 뒤로 걸어가 얼음통에 담긴 와인병을 집어들었다. 그린우예요. 직원이 말했다. 저희는 보통 차갑게 보관합니다. 화이트는요. 그린우요? 그게 와인 이름입니다. 손님. 라콤드 그린우. 라벨이 살짝 뜯어졌는데 그게 이름이에요. 그린우가 여기서는 아주 인기가 좋아요. 제프리는 이 남자가 싫어졌다. 그는 자기 주문을 받는 직원들을 보통 싫어했다. 그는 여직원이 중년의 딸들이 하듯 남자를 돌봐줄 거라고 나이든 노인의 고민과 병에 대한 얘기를 들어주고 크리스마스 파티에 남자를 초대할 거라고 짐작했다. 그리고 여자는 낮에 커튼 재료를 팔 거라고 추측했다. 남자 남자는 여자와 같은 백화점에서 일하다 오래전에 은퇴했을 것이다. 그들의 현실인 극장의 바는 그런 느낌일 것이다. 좋습니다. 그걸로 한 잔 주세요. 제프리가 말했다. 그들은 잠시 날씨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자신들이 있는 바 이야기를 하며 파괴되어 원래 천장에 무퉁이만 겨우 남은 조지 왕조 시대의 해반죽 장식을 언급했다. 이따금씩 극장 안에 객석에서 박수 소리와 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더 사적인 대화로 넘어갔다. 그들은 남자가 마흔일곱 이라고 했다. 개인 정보란에 그들이 써놓은 남자의 직업은 사진가였고 에벌린은 유명인의 집 바깥에 우르르 몰려있거나 범죄 현장을 비집고 들어가는 텔레비전에서 본 사진가들을 떠올렸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의 여자는 신문사에서 일하는 사진가가 아니라고 재차 말했다. 그런 거랑 전혀 달라요. 여자가 말했다. 결혼식장에서 일하는 사진가도 아니고요. 이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차이가 있다고 여자는 말했다. 에벌린은 유명 사진가들의 이름을 떠올려봤지만 카르티의 불의 송밖엔 기억나지 않았고 머릿속에 그 어떤 이미지도 떠오르지 않았다. 에벌린은 어떤 종류의 카메라를 가장 좋아하는지 물어볼까 하다가 그 대신 어떤 종류의 사진을 찍느냐고 물었다. 도시 풍경요? 남자가 말했다. 정말 도시 풍경만 찍어요. 에벌린이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 일의 중요성을 이해한 것처럼 도시 사진의 매력을 잘 아는 것처럼 이즈링턴도 좀 찍고요. 남자가 말했다. 혹스턴의 좁은 뒷골목들도 찍고요. 사람들은 거기 뭐가 있는지를 안 봐요. 그의 일생의 프로젝트는 런던의 별난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는 것이었다. 그는 몇 군데의 지명을 언급했다. 헝거포드 브리지 드러먼드 스트리트 워십 스트리트 브릭 레인 웰 클로즈 광장 그리고 맨홀 뚜껑과 접시형 텔레비전 안테나의 그림자 슬레이트 지붕에 내린 비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말 흥미롭네요. 에벌린이 말했다. 그녀가 찾는 것은 우정이었다. 가끔 다운스나 해안가에 갈 때면 고독의 무게를 느꼈다. 영화관이나 극장에서는 종종 다른 사람을 붙잡고 이런저런 연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싶었다. 촛불을 켠 저녁 식사를 대접받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다. 단체 그러니까 브라이언 스탄스케어 소개단체는 처음에 그것이 그녀가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그녀도 호감 가는 사람의 관심이라면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혼은 중요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았다. 에벌린의 지인들은 그녀가 브라이언 스탄스케어 소개단체 회원이라는 것을 몰랐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아니었다. 놀라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에벌린은 그러한 반응을 쉽게 견뎌낼 수 있을 터였다. 그보다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은 전부터 늘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점은 단체 내에서도 단체가 제공하는 만남에서도 진실이 생각보다 중요치 않은 것 같다는 불편한 느낌이었다. 에벌린은 최대한 정직하게 개인정보란을 채웠다. 작은 박스 두 개 중 하나를 골라서 표시할 때에도 매번 깊이 고민했고 나이도 현재 51살이라고 정확히 적었다. 실제로 누군가와 만나게 되면 잘못된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피나게 노력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데도 언제나 똑같은 불편함이 그녀가 참여하는 활동에서는 거짓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성가신 인식이 남아있었다. 운전하세요? 제프리가 물었다. 그는 에벌린이 놀라움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 질문은 언제나 상대방을 놀라게 했고 제프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는 에벌린이 유능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받은 정보란에 무어라 쓰여있었는지 기억해내려고 했었다. 어학원에 다녔다고 했던가 그와 비슷한 내용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제프리는 그 말을 꺼냈다. 한참 전이었어요. 에벌린이 말했다. 그녀는 지금 혼자였고 제프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 시간의 일부를 자선사업에 쏟고 있었다. 그는 분명 에벌린에게 풍족한 개인 자산이 있을 거라고 추측했다. 어머니가 1997년에 돌아가셨어요. 에벌린이 말했다. 말년을 제가 돌봤죠. 하루 종일요. 제프리는 어머니의 유산을 상상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 짐작했다. 사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예요. 에벌린이 말했다. 제프리는 그럴 줄 알았다는 느낌을 어렴풋이 풍기며 어깨를 으쓱했다. 이 하나가 약간 아팠다. 며칠 전 밤에 아팠던 오른쪽 아래 어금니가 그날처럼 급작스럽게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제프리가 말했다. 언어예요. 에벌린은 단체에서 제프리의 관심을 끌려고 무던히도 애썼던 보험회사 직원과 병원 수간호사보다 더 조짐이 좋았다. 제프리는 앞선 두 여자를 다 거절했지만 단체는 때때로 그러듯이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번 만남도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수락한 것이었다. 그는 신중하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며 정통한 외국어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사실은 그리 흥미로운 생계수단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남직원이 아스피린을 구비해 두었을지 궁금했다. 어쩌면 여직원에게 아스피린이 있을 확률이 더 높을지도 몰랐다. 그게 아니라면 남자 화장실에 자판기가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요. 제프리가 말했다. 네 그럼요. 화장실에 아스피린이 있습니다. 여직원이 자기 핸드백을 뒤진 뒤 고개를 젖자 늙은 남직원이 말했다. 문 열면 바로 있습니다. 그러나 제프리가 자판기에 1파운드를 넣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자판기가 고장났다는 경고문을 너무 늦게 발견했다. 고장 우표 크기만한 종이에 휘갈긴 경고문은 너무 높은 곳에 붙어있었다. 제프리는 화가 나서 욕설을 내뱉었다. 여자가 없었다면 소란을 피우며 1파운드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어쩌면 2파운드를 넣었다고 거짓말까지 했을 것이다. 차가 있으세요? 다시 극장의 바로 돌아온 제프리는 꽤나 직설적으로 물었다.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여자가 운전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은 지독하게 길고 지루한 개인 자료 모시기에도 있었지만 그는 확실히 하기 위해 언제나 직접 물어보았다. 브라이언스턴 스퀘어 소개단체가 신경쓰는 점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그리 높지 않았다. 그저 자신과 자신의 카메라 장비를 런던 이곳저곳으로 날라줄 차 소유주 그가 혼자서 은밀히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 일에 힘 알려줄 사람을 원했다. 그는 삼각대를 펼쳐서 설치하는 방법이나 단순한 노출계를 사용하는 방법 메모하고 기록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그대로 할 수 있는 조용한 사람 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할 사람을 상상했다. 오로지 그가 착수한 계획과 관련된 대화만을 상상했고 그 밖에 다른 것은 필요치 않았다. 18개월 전에 작성한 브라이언 스턴스케어 가입 신청서에는 당연히 이런 상세한 내용을 적지 않았는데 현명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냥 궁금해서요. 극장의 바에서 그가 말했다. 차를 소유하고 계신가요? 그는 에벌린이 고개를 젖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1년 전까지는 니산이 한 대 있었다. 거의 쓰질 않았어요. 에벌린이 설명했다. 쓸 일이 정말 없었어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진 않았지만 실망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다. 늘 그렇듯 실망감이 그를 피곤하게 했다.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있던 사람은 낡아빠진 포드 에스코트를 가진 사회복지사였고 그보다 훨씬 전에 민일을 몰던 클럽 접수원이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큼 오래 만나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불편한 사이가 되었다. 그렇게나 헛수고를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제프리는 그냥 여기서 걸어나가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이번엔 제가 그쪽 것까지 주문할게요. 에벌린이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내며 말했다. 제프리는 그 핸드백 속에 아스피린도 있을지 궁금했다. 그러나 그는 묻지 않았다. 집에서 출발할 때 그는 또다시 허탕을 친다 해도 최소한 저녁 식사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치통 이야기를 하면 그 계획을 망칠 수 있었다. 이제 그는 레타프를 떠올렸다. 문앞에서 종종 메뉴를 들여다보던 곳이었다. 제 건 와인이었어요. 그는 에벌린에게 자기 잔을 건네준 뒤 텅빈 공간을 지나 바로 향하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옷차림이 나쁘지 않았다. 레타프의 가격을 감당 못할 이유가 없었다. 에벌린은 제프리가 자기 카메라 이야기를 하며 제조사 이름과 플래시 노출 같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보아하니 제프리에게는 카메라가 아홉 대 있었고 아주 오래되거나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보다 더 좋은 카메라도 있었다. 런던을 담은 그의 사진집은 이미 계약이 끝났고 분량이 거의 천여 페이지에 달할 예정이었다. 우와 에벌린이 중얼거렸다. 세 번째 진토닉을 반쯤 마시자 그녀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곳에 남을 만큼 기분 좋게 따뜻하고 행복해졌다. 세상에 정말 바쁘시겠어요 에벌린이 말했다. 그리고 제프리의 세상은 자신의 세상과 매우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자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자신의 온갖 자잘한 이야기를 꺼내면 지루해지리라는 것을 알았다. 20년도 더 전에 사랑했던 사람의 청혼을 거절한 이야기에 누가 관심을 보이겠는가. 지금 돌아보니 그저 의심의 그림자가 있었을 뿐 청혼을 거절할 타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싶어 하겠는가.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은 그녀가 지금도 여전히 보는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고 그녀가 듣는 목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그 이후로 왜 그녀가 다른 사람을 원하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그 이후로 그녀의 눈에 진실처럼 보인 이야기 그러니까 의심이 사랑의 혼란을 틈타 농간을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오래 이어진 어머니의 병과 교회 전원주택 에서의 다행스러운 죽음을 둘러싼 사정을 듣고 싶어 할 거라고 그 누가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 모든 것들을 한데 모은 것이 바로 인생 이었고 사람들은 그 여파 속에 살았다. 그러나 이 또한 말하지 않는 편이 나았다. 에벌린은 이런 생각을 하며 옆에 앉은 사람에게 미소지 였다. 그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레타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프리가 말했다. 에벌린은 레타프가 또 다른 카메라일 거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고 제프리는 레타프가 레스토랑 이라고 말했다. 그때 지속될 수 없는 것은 시작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의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았다. 그들은 서로의 취향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가능성처럼 보였던 것이 흔히 그렇듯 45분이 지나자 더 이상 가능성으로 보이지 않았다. 많은 것이 괜찮았다고 에벌린은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즐거운 만남이었고 당신 또한 즐거웠길 바란다고 말하고 싶었다. 에벌린의 잔은 여전히 채워져 있었고 제프리의 잔도 마찬가지였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다 마시면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에벌린이 말했다. 괜찮으시다면요? 에벌린은 그에게도 삶의 그림자를 들이온 실수가 있었는지 그래서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공백을 메우려고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다. 그리고 자신의 순간적인 호기심이 드러났을 것에 대비해 미소를 지으며 안전하게 호기심을 감추었다. 그냥 생각만 해본 겁니다. 제프리가 말했다. 레타프에 가는걸요. 극적인 순간에 막간에 커튼이 내려왔다. 박수 소리가 들렸고 처음으로 제잘거리는 소리가 바에 들려온 뒤 순식간에 공간을 가득 메웠다. 대화의 파편들이 만들어낸 소음이 고요함을 방해하며 번져나가다 스피커의 안내방송이 휴식시간이 3분 남았음을 그러다 2분 1분 남았음을 알렸다. 죄송하지만 가게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늙은 남직원이 말했고 통통한 여직원이 서두르며 빈잔을 모으고 아침에 청소부들이 바닥을 닦을 수 있도록 의자들을 한쪽 벽으로 옮기고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직원이 말했다. 제프리는 어쨌거나 이곳은 일반적인 바가 아니냐고 나는 한잔 더 마셔야겠다고 난동을 부릴까 생각했다. 새벽 두세시에 잠에서 깨어나 지나간 저녁을 생각하며 우울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는 트레펄가 광장에 있는 헨리 헤블록경의 엄숙한 얼굴과 자신이 혼잣말을 했다는 이유로 키득키득 웃던 두 소녀를 떠올릴 것이다. 화장실의 고장 안내문을 떠올릴 것이다. 여자는 그의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그 망할 놈의 서식에 차가 없다고 더 정확하게 써놓았어야 했다. 그는 유리잔 하나를 들어서 바 뒤에 거꾸로 걸려있는 술병들을 향해 던져버리는 상상을 했다. 누군가가 먹다 남긴 레몬 조각이 공중을 날아가고 산산조각 난 유리가 재떠리와 얼음통 안에 들어가서 직원들의 할 일이 늘어나는 상상을 했다. 그리고 자신이 한마디도 없이 이곳을 걸어나간 뒤 남겨진 여자가 바 뒤에 있는 두 직원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이 사람들도 터무니 없었고 아스피린이 없는 것도 터무니 없었다. 훌륭했어요. 극장의 바에서 만난다는 생각이요. 료비를 지나며 에벌린이 말했다. 관객들의 웃음소리가 한 차례 들려왔다가 즉시 잠잠해졌다. 매표소는 문을 닫았고 매표소의 화려한 노쇠 난간에 안내판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건물 바깥에서는 두 사람이 보지 않은 연극의 포스터들이 공연의 장점을 맹렬히 선전하고 있었다. 그럼 제프리가 말했다. 그러나 단호함은 없었다. 여태껏 다른 면에서도 그래 보였듯 확신이 없었다. 그러나 에벌린은 절대로 오해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알아차리자마자 분명 그 또한 알아챈 것이 분명했다. 에벌린은 그가 자신의 수많은 카메라 중 하나를 들고 혹스턴의 작은 골목들을 살금살금 돌아다니는 모습을 상상했다. 사진가에게 예술가적 기질이 없어야 할 이유는 없었고 신경질적인 건지 뭔지 모를 그의 특성도 그런 기질에서 나왔을 것이었다.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요. 그가 말했다. 아스피린 있으세요? 그는 이가 아팠다. 에벌린이 자기 핸드백을 뒤졌다. 가끔 그녀도 파라세타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이었다. 이를 어쩌죠? 에벌린이 계속 가방을 뒤지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제프리는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다. 레타프의 화장실에 가봐야겠어요. 가끔 화장실에 자판기가 있거든요. 두 사람은 발을 맞춰 걸었다. 제프리는 그래서 레타프에 가자고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가 말했다. 아쉬워하며 같이 저녁 식사 하는 거요. 모퉁이 모퉁이에 다다르자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더 좁고 한 사람 길을 가리켰다. 저기예요. 그가 말했다. 푸른 빛이 나는 곳이요. 남자가 안쓰러워진 에벌린은 마음을 바꾸었다. 화장실에 자판기가 없었기 때문에 휴대폰 보관소에 있는 여자가 테이블로 파라세타몰을 가져다 주었다. 제프리가 고맙다고 말하며 나중에 팁을 주겠다는 몸짓을 했다. 자주색 재킷을 입은 피아니스트가 하얀색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스코트 조플린 메들리 연주를 멈추지 않은 채 가끔 기다란 레모네이드 잔에 담긴 음료를 향해 손을 뻗었다. 젊은 프랑스인 웨이터가 메뉴와 식전빵을 들고 왔다. 추천 메뉴를 설명해 주었지만 그의 영어를 알아들일 수 없었다. 제프리가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늘 이런 식이라고 완드콩과 폴렌타를 곁들인 양고기 요리를 주문하며 제프리는 생각했다. 아프셔서 어떡해요? 에벌린이 말했다. 이제 가라앉을 거예요. 레스토랑은 그리 붐비지 않았다. 피아노와 너무 가까운 테이블 몇 개는 여전히 비어있었다. 피아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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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운틴 그리너리를 현란하게 연주하기 시작하자 누군가가 박수를 보냈다. 피아노와 피아노와 연주를 하며 고개를 휙 젖히자 금발에 머리칼이 한쪽으로 흘러내렸다. 와인을 시킬까요? 제프리가 제안했다. 괜찮으세요? 그는 돈을 낼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절대 미리 말하지 않았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게 좋다고 늘 생각했다. 물론 괜찮죠. 에벌린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래턱에 통증이 계속되었지만 제프리는 저녁 내내 그랬던 것보다 기분이 좋았고 파라세타몰의 약효가 나타나면 통증 또한 줄어들 것임을 알았다. 여자들이 저녁 식사에 동의하면 실망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언제나 기분이 훨씬 좋아졌다. 라머트 베르주롱으로 주세요. 제프리가 와인을 주문했다. 95년 산으로요? 에벌린은 화분이 여러 개 놓인 저 멀리 구석 테이블에서 한 여자가 계속 자신을 흘끔거리는 것을 알았다. 그 여자는 남자 두 명 여자 한 명 과 함께였다. 희미하게 낯이 익었다. 여자와 같이 있는 남자 중 한 명도 그랬다. 손님 나이 나이 어린 나이 어린 웨이터가 에벌린이 주문한 에스칼로플을 들고 와서 두 커플이 누구인지 생각해내려는 그녀의 노력을 방해했다. 맛있게 드십시오. 고마워요. 에벌린은 레스토랑의 1930년대 스타일과 은은한 푸른색 조명 하얀색 그랜드 피아노 앞치마를 두른 웨이터가 마음에 들었다. 에스칼로프도 버터를 잔뜩 끼얹은 시금치도 제철이 살짝 지난 핵감자도 마음에 들었다. 와인도 마음에 들었다. 이곳 나쁘지 않네요. 제프리가 말했다. 어떠세요? 아주 좋아요. 그들은 극장의 바에서보다 더 편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 주제는 바로 그 극장의 바였는데 그곳이 두 사람의 공통화제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남직원이 이상하다는 데 동의했다. 보통 나이가 훨씬 어린 여성을 의미하는 여직원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흔히 쓰이는 게 이상하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이 단어는 이전 시대의 유물이었다. 음 글쎄요. 와인을 한 병 더 시키자는 제안에 에벌린이 입을 열었다가 곧 안 될 게 뭐 있냐는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은 또 다른 공통화제인 브라이언스턴 스퀘어 소개단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사람들은 이를 엉망으로 만들어요. 제프리가 말했다. 사람을 헷갈리게 만든다니까요. 그 작은 박스들과 설문지로도 사람 파악을 못해요. 맞아요. 정말 그럴지도요. 레스토랑 저쪽 끝에서 계속 에벌린을 힐끔거리던 여자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보이는 남자 한 명의 말을 듣고 있었다. 남자가 말을 마치자 웃음이 터졌다. 또 다른 남자가 담배에 불을 붙였다. 세상에 그러려던 것은 아니었는데 에벌린은 감탄사를 내뱉었다. 제프리는 고개를 돌려 몇 테이블 너머로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네 사람을 보았다. 두 여자 중 한 명은 검은색과 진홍색 줄무늬 드레스를 입었고 안경을 쓴 다른 한 여자는 백금발을 우아하게 틀어올렸다. 두 남자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제프리는 광고업계 사람들 같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앉은 테이블 뒤편의 화초 때문에 인상이 한층 강렬해졌다. 제프리는 저런 부류의 사람들을 알았다. 친구분들 이예요? 제프리가 물었다. 빨간 옷을 입은 여자와 담배 피우는 남자가 저희 아파트 위층에 살아요. 에벌리는 무슨 집을 팔았다고 했다. 알고보니 가족이 함께 살던 집이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집을 팔고 지금 말한 아파트를 샀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그 아파트가 더 적절했다. 에벌린이 불현듯 기억해낸 그 사람들의 성은 패스모어였다.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 하지만 저들은 당신을 알고요? 제프리는 꽤 유쾌해졌다. 기분이 전환되고 있었다. 잘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에벌린이 말했다. 오가면서요? 그런 거겠죠. 커피 드실래요? 제프리가 웨이터에게 신호를 보냈다. 와인을 다 마시면 갈 것이다. 보통 그때쯤 제프리는 자리를 떴다. 슬쩍 화장실로 간 뒤 코트를 챙겼다. 단체의 불만이 접수된 적도 있었지만 그때 제프리는 여자가 자신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식사가 끝나기 전에 술에 취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를 잊은 거라고 말했다. 그 사람 이름은 벨루치였다. 친구분들께 인사하고 싶으면 하세요. 제프리가 말했다. 전 여기에 있을게요. 에벌린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제프리는 자기 잔에 와인을 더 따랐다. 가늠해 보니 병에 와인이 네 잔 정도 남아있었고 에벌린은 이미 원하는 만큼 와인을 마신 것 같았다. 커피가 도착했고 에벌린이 여전히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따랐다. 제프리는 에벌린이 마신 술의 양을 계산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진토닉 두 잔을 마셨고 여기서는 와인을 좋게 네 잔은 마셨다. 전 패스모어 부부의 이름도 몰라요. 에벌린이 말했다. 패스모어는 1층 문 옆에 있는 벨에 쓰여있던 거고요. 제프리는 에벌린이 손을 뻗을 경우에 대비해 와인을 앞으로 밀어두었다. 잠시 조용하던 피아니스트가 다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곡들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멋진 곳이네요. 에벌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고 제프리는 에벌린의 두 눈이 자신의 눈을 유심히 바라봤다고 장담할 수 있었다. 방금 전에 행복은 사라지고 마음이 불편해졌다. 제프리는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랐다. 에벌린의 기분을 흐트러뜨리려고 제프리가 말했다. 전 다시는 브라이언스턴 스퀘어 소개단체 때문에 골머리를 앓지 않을 겁니다. 에벌린은 제프리의 말을 듣는 것 같지 않았다. 피아노 소리가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리 놀랍지는 않았다. 혹시 에벌린이 말했다. 담배 있으세요? 후회진 에벌린의 미소가 얼굴 전체에 퍼져 있었다. 에벌린은 자신이 개인정보란에는 비흡연자에 체크했지만 이제 그런건 더이상 중요치 않다고 말했다. 제프리는 솔즈베리에서 산 실크컷 담배 투명 포장지 가장자리를 엄지 손가락으로 누른 뒤 테이블 너머에 있는 에벌린에게 내밀었다. 옛날엔 피웠어요. 에벌린이 말했다. 흡연이 용인되던 때에는요? 에벌린이 담배 한 개비를 꺼냈고 제프리가 위에 레타프라고 쓰인 작은 성냥갑을 집어들었다. 그가 에벌린에게 불을 붙여주었고 에벌린의 손가락이 그의 손가락에 닿았다. 제프리도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다. 너무 좋네. 에벌린이 연기를 내뱉고 이렇게 말하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녀의 두 뺨이 상기되어 있었고 담배 연기가 공기 중을 떠다녔다. 원래는 담배를 정말 좋아했어요. 에벌린이 마치 제프리의 손을 잡으려는 것처럼 한 손을 뻗었지만 그러는 대신 소금통을 만지작거렸다. 확실히 조금 취해 있었다. 다른 한 손으로는 한창 때 베티 데이비스처럼 두 손가락으로 가볍게 담배를 들고 있었다. 차를 바셨다니 아쉽습니다. 다시 분위기를 휘트러뜨리려고 제프리가 말했다. 에벌린은 대답하지 않고 마치 제프리가 재미있다는 듯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제프리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에벌린이 제프리의 얼굴을 너무 빤히 쳐다보고 있어서 그녀를 알아본 사람들의 눈에도 분명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저녁이 가기 전에 이 여자가 나를 만질 거라고 제프리는 생각했다. 저 사람들 짐을 챙기고 있어요. 에벌린이 말했다. 이제 가려나 봐요. 제프리는 뒤쪽을 돌아보지 않았지만 곧 그들이 근처를 지나갔다. 그들은 에벌린을 또 제프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쥐었다. 패스모호 씨는 고개를 살짝 숙였고 그의 아내는 손가락으로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그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들은 아파트의 다른 주민들에게 오늘 일을 떠벌릴 것이다. 아래층에 사는 외로운 여자가 자기보다 어린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제프리는 아무 감정도 동정이나 연민도 느끼지 않았다. 그런 감정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다. 몇 잔의 술과 흔하지 않게 굴복한 유혹 관객이 떠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의 잔해는 그리 많지 않았고 그것들이 아무 언급 없이 그저 남겨져 있다는 사실에 제프리는 놀라지 않았다. 웨이터가 다가와서 죄송하다는 듯 이곳은 금연구역 테이블이라고 말하자 에벌리는 담배꽁초를 비벼 껐다. 에벌린의 얼굴은 다시 평정을 되찾았다. 양불에 비쳤던 홍조는 사라지고 없었다. 평소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동안 침묵이 쌓였고 마치 별일 없었다는 듯 차분하게 침묵을 깬 쪽은 에벌린 이었다. 왜 차가 있냐고 두 번이나 물어보신 거예요? 제가 잘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왜 중요한데요? 차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일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장비가 무거운데 전 차가 없어서요. 제프리는 자기가 왜 그 말을 하는지 몰랐다. 전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에벌린은 마치 예의상 그 질문을 꺼냈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프리가 또다시 자기가 왜 그 말을 하는지 모르는 채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도 에벌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계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전 내지 못할 것 같아요. 웨이터가 제프리에게 가져다준 계산서를 향해 에벌린이 손을 뻗었다. 그리고 묵묵히 수표를 쓰며 얼마를 추가로 내야 하냐고 제프리에게 물었다. 어 10% 쯤요. 에벌린은 지갑에서 1파운드를 꺼냈다. 제프리는 그것이 휴대폰 보관소에 있는 여자에게 줄 돈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지하철역까지 함께 걸어갔다. 제프리는 도시 풍경 촬영은 주말에만 한다고 밥벌이로는 음식 사진을 찍는다고 말했다. 어떤 수프와 채소 통조림에 그의 사진이 사용되었는지 들으면서 에벌린은 그가 런던 거리 풍경을 담은 책은 출간은 커녕 완성되지도 않을 거라고 덧붙이진 않을까 생각했다. 그는 그러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에벌린은 그렇게 짐작했다. 그럼 저는 이쪽으로 지하철 표를 산 뒤 에스컬레이터 아래에 도착하자 제프리가 말했다. 제프리가 자신의 부끄러운 사진작업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그에게 에벌린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에벌린은 아무런 원망 없이 그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가 에벌린의 어리석은 일탈을 목격했을 때 그 또한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지통은요? 에벌린이 물었고 제프리는 이제 아프지 않다고 말했다. 그들은 악수를 나누지 않았고 함께 보낸 저녁 시간을 어떤 식으로든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헤어질 때 두 사람에게는 약간의 놀라움이 남았다. 마땅히 일어났어야 할 상황과 비교하면 그들이 서로를 이용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존엄 이었다. 그 기분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각자가 타야 할 열차가 도착해 다시 멀어져 갈 때에도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 기분은 그들이 깜빡이는 어둠 속을 이동할 때에도 계속되었고 함께 나눈 즐거운 만큼이나 은밀했다. 그 기분은 아멘